오늘은 항암치료 및 내상염증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감태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태나무는 계곡가나 양지바른 곳에 500미터 내외산에서 자생해 있고, 특히 남부와 중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여 산삼나무라 하였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해서 연수목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나무로 만든 지팡이는 재질이 매우 단단해서 지팡이로 만들었으며 이를 주장자라 부릅니다. 특히 주장자는 원효대사와 서산대사와 같은 명성이 높은 고승들이 짚고 다닌 지팡이라 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뿐만 아니라 지압과 호신용 곡괭이 받침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어 쓰기도 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혈전 및 혈류장애를 막고 관절념과 중풍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옛부터 스님들 사이에서 가장 애착하는 나무이면서 신적인 감정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팡이 만드는 방법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태나무는 가지와 잎뿌리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사포닌과 리모넨 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우유보다 칼슘이 7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뼈의 조직을 구축 및 유지에 관여하여 세포 골격체의 상호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는 감태나무 뿌리에 이 효능이 있어 이를 오랫동안 장복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세게 부딪혀도 어지간해서는 뼈가 잘 부러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대장암과 폐암 등의 암세포의 전의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유전자의 변이 및 전사활동을 조절한다고 이미 밝혀져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임상시험에서 만성기관지염과 근만성편도염, 림프결염, 이누염, 위염이 있는 환자들에게 감태나무 추출액을 투여해서 뛰어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감태나무 추출 성분을 1일 3일씩 투여하는 방식으로 279명이 만성염증성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에서 병을 완전히 치료한 완치자가 1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병의 증세가 호전된 사례는 51명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 환자 병세도 점차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34명이 치료효과를 봐서 총 83%의 유효율이 나왔으며, 279명 중 45명은 무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감태나무 투약 중에는 복막과 피부점막, 흉막 등의 국소에 통증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태나무는 만성기관지염과 위염장염 등의 여러 내상 및 염증성 출혈에 매우 효과적인 양나무임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민간에서는 기침과 가래, 폐렴 폐쇄 성폐질환을 감태나무로만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감태나무는 추운 겨울과 봄의 뿌리와 줄기 한 줄기만 따로 전지로 잘라서 깨끗한 물에 잘 씻어준 다음 햇볕에 1,2주일가량 건조시킵니다. 말린 약재는 20-30g에 대추 3개 정도 넣고 물은 1리터 조금 넘게 부은 다음에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액은 하루 2-3회씩 식전공복에 마시는 게 제일 좋지만 단의장질환이 있거나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약물 달인 것은 빨리 변질이 되고 약효가 떨어지게 되니 2일 이내에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감태나무는 특별한 독성물질은 없어 차로 꾸준히 즐길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체질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은 설사와 복통 증세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과 카테닌 성분이 풍부해서 석회화나 결석이 있으신 분은 주의하시고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